아아! 야야야야야! 불어! 잘! 불고다니! 불고! 1, 2, 3, 4, 4, 5, 6, 7, 8, 9, 10 수능까지 약 90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화량 한바람 장풍입니다 앞에서 보신 인생극장처럼 수능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많은 풍마이들은 어떤 결과를 원하고 있고 그 결과를 위해서 잘 달려오고 있지요 아니면 이번 여름방학 동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능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지요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온 풍만이나 하더라도 남은 기간 무너진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후회하면서 난 안 될 거야 이미 늦었어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있는 풍만이들도 남은 92일 동안 좀 더 간절함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낸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지금부터 하는 공부가 바로 진짜 공부이죠 오늘은 D-92일입니다 남은 92일을 잘 보내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보내자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부터는 아마 시간이 좀 더 빠르게 흐른다고 느낄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잘 지키는 풍만이들이라도 조심해야 할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추석 연휴죠 올해는 좀 다행스럽게도 추석 연휴가 좀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연휴라도 긴장을 늦추면 느슨해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지요 또한 명절 때 친척들을 막 만나잖아 이런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평정심이 다 깨지고 마음의 부담만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바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킬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9월 모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6평 캐스트 영상에서 수능 전에 수능을 연습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언급을 했었지요 9월 모평은 바로 올해 수능을 연습할 수 있는 두 번째 또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남은 시간 동안 수능을 준비하는 것처럼 대비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수능 지구과학원의 만점 받는 필수적인 커리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체적인 개념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5개년 기출문제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EBS 연계 교재 분석을 해봤는지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풀이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자신이 우선 한 것과 안 한 것을 나누어서 남은 시간 이 네 개를 완벽하게 진행해서 우리 한번 만점에 도전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들이 하는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따라서 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본인이 개념을 잘 잡혀있다고 판단을 해서 좀 많은 문제를 푸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은 시간 동안에는 모의고사만 계속 푸는 것도 애들아 위험할 수 있고요 개념만 두장창 공부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와 알고 있는 개념을 연계해서 확장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 새로운 개념을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기억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풍마니들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조급할수록 집중력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 풍마니들은 반드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구과학 전 범위를 우리가 목차를 쭉 훑어보면서 이 9개의 중단원에서 본인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단원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반성해 보시고요 책 없이도 한번 술술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한번 자기 수로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개념이 탄탄해야지만이 그 어떤 변별력 높은 문제가 나와도 마음에 동의 없이 우리가 착실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개념을 확실하게 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본인이 틀렸던 문제에 보기들을 다시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꼭 채워가 보도록 합시다 장풍이는 이 한 명의 풍마니대로 이 지구과학의 개념 중에 좀 더 중요하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일부러 좀 텐션을 막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막 끌어올려서 수능 씹어먹기 아그작 캐스트를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공부를 하다가 지칠 때 장풍이가 올린 주제별 씹어먹기 영상을 보면서 휴식하는 마음으로 지구과학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혹시나 올해 수능 그냥 포기해버릴까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풍마니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긴 이르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지금 포기해버리면 아주 잠깐 동안은 뭐 시간을 벌었다 라는 생각에 좀 편안해지겠지만 아마 정확히 1년 뒤에 또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교육과정도 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시간을 공부했다면 그 시간만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을 내서 지치지 말고 남은 기간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장풍이는 우리 풍마니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 풍마니들이 어떠한 결과를 원하는지 지금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구가계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였습니다 우리 풍마니들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화이팅! 저는 저에게는 추상자 votre